놀랍네요. 경제시에서 국민당 공천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. 그간 수많은 사람을 전개에 끌어들였어. 처음엔 대부분 거절하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. 그게 인간이 권력과 섞이는 방식이야. 왜 저 사람입니까? 왜 제가 아니라? 저 사람이냐고요. 너보다 저 사람이 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.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.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마음이 진정되거든 연락해라. 선배님. 저는 아직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. 저는 다툴한 감사의 모든 게 고민을 고르 FPGA 넘어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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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